아 형 방송 듣고 나서 자꾸 생각나네 장충동 왕족발보쌈 야 장충동 왕족발보쌈 그거 몰랐는데 되게 요즘에 유행하는 밈이래요 그거 존나 웃기더라 맞아 마랑님 개웃기던데 이거 킹콩래 님이 영상 후원을 하셨습니다 장충동 왕족발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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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지? 찍었지? 아니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아 근데 진짜 웃기더라 그건 진짜 웃기더라 그게 밈이지 알아서 그냥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막 리믹스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밈이지 그 홍박사 그거 말고 그거를 슈댕 입을 벌려가지고 먹어! 물론 그것도 재밌긴 한데 말왕 님께 진짜 재밌어 뉴스에도 나와서 저질리 행거라고 야 그럼 성공했네 야 뉴스에 나오면 완전 개땅큐인데 내가 만약에 하신 분이면 와 뉴스에 나오면 완전 좋지 공중파 입계 그러니까 공중파를 갔다는 거 자체가 정말 성공한 거죠 근데 그 댓글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충동 왕족발 돌림 노래로 해가지고 엄청 시끄럽다고 막 하던데? 결국 광고 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 뭐야 옛날에 침착맨 님이 왕윤 진사갈비 있잖아 왕윤 진사갈비 그런 것처럼 그것도 결국 광고했잖아 장충동 왕족발 보쌈 30초 내놨습니다 이건윤 아 이거 와 어어우 이걸 못 잡아? 아 루시안이 없었구나 아 이거 조졌네 잡아야 돼 어 작게 잡았다 사수해 사수해 이거 무조건 지켜 아 루시안이 없었구나 어쩌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럭키 치명탄 럭키 치명탄 떠가지고 못 죽이나? 나이스 일단 들기 나쁘지 않았어 아 도란 방패 살걸 아 왜 검을 샀어 왜 깜쳤어 고촌아 아 방패 살걸 어 뭐야 이걸 샤크가? 이걸 은혜 갚은 샤크? 웬일이야 어 근데 이거 그브 딴 거 엄청 큰데요? 그브 CS 4개인데? 블루도 뺏었나? 블루 뺏었네 쿨타임 보니까 나이스인데요 이거 아 죽어라 아...이게 범의 아가리에 그냥 얼굴을 둘이 밀어버리네요 이게 왜냐면 Q, P에다가 W 쓰면 공격력 20 떨어지거든 안 되거든 이런 이런 야레야레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당해봤는데 아 아직도 안 갔어? 혹시 둘이 사겨? 아직도 안 갔어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어 듬직하다 그냥 어 듬직해 그분 있지 여기 그분 아직도 있을까? 가지 않았을까? 5, 5, 3, 4, 5, 5, 5, 5, 6, 6, 7, 10, 11, 11, 11, 13, 14, 15, 16, 16, 16, 21, 24, 22, 24, 24, 24, 25, 25, 23, 24, 26, 25, 26, 27, 26, 26, 18, 26, 28, 27, 21, 27, 28, 27, 29, 28, 28, 28, 30, 31, 28, 지질 때가 많아가지고 하지만 잘했죠 솔직히 잘했다 인정? 개 잘했다 거의 뭐 장충동 왕족발 보쌈급 드리블이랄 때 진짜로 장충동 왕족발 보쌈 여러분들 막 요즘에 좀 유행하는 밈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도 어제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한 1, 2주 됐던데 저게? 대상형 밈은 이제 끝났나? 대상형 밈이요? 그게 무슨 밈이야 항상 하는 거지 상시 숭배해야지 오늘 숭배 안 했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아 나 너무 섭섭하다 뭐야 이거? 야 너무 많은데? 잠깐만 이거 맞아? 나이스 아니 킬 좀 먹자 오 이걸 똥코가 다 먹어버리네? 뭐야 이거 이것도 네가 먹는다 해라? 끝까지 친다 정말 서운하다 진짜로 내가 3명 드리블 쳤잖아 맞잖아 여러분 맞잖아 이거죠? 샤코야 그리고 너 1레벨에 이거 칼날부리 먹는다고 우리가 몸 던져가지고 막아줬어 안 막아줬어? 샤코야 전쟁에 와 나이스 샤코 인정 오케이 좀 하네? 샤코를 인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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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이것도 잡으면 진짜 인정 찐인정 Q. 조금 하네? 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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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 A. B. A. 승리 오니? 다음 시즌 미덕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해봐야겠죠 일단은 다음 시즌은 쿨감 해결이 관건인데 맞아 다음 시즌은 쿨감이 많이 없더라고 다음 시즌 골 때려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작쇼가요 이게 하위템 좋고요 원래 8스택이었죠 5스택으로 바뀌어 빨리 터져 작쇼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쿨감이 없어졌지만 하위템이 되게 좋아졌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서 사실 그니까 장단점이 좀 많이 바뀌었어 진짜로 10.1.2.1 10.1.2.1 10.1.2.1 아파요 따끔합니다 10.1.2.1 따끔해요 10.1.2.1 10.1.2.1 10.1.2.1 와 적을 처치했습니다 썰케야 이것이 럼블 럼블 사기다 5월 아니다 점화 럼블은 라인정 한정 사기에요 라인정은 진짜 쎄 대회에서도 럼블 벤당하잖아 한타도 솔직히 좋은 편이니까 좋은 게 맞죠? 어? 어? 나 이거 죽었다 씻어 아 죽었다 씨 아 죽었다 어 안 죽나? 아하하 안 죽네? 나 이거 실수한 건데 나이스 나소스가 광희가 아니어서 살았다 광희가 아니구나 그러네 파이어 하하하하 어어? 어어? 뭐하시는 거죠 지금? 형님? 실례지만 뭐하시고 계신거소? 야 이게 안 죽나? 너무 아쉬운데?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케인 온다 그쵸? 와 이거 집을 안가? 너 진짜 이거는 케인 온다 이거는 케인 온다 케인 온다 케인 온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너무 딸 피어서 케인 온다고 해놓고 죽이 아니 근데 너무 딸 피었잖아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왜 나만 1킬이고 어? 뭐야 나만 재밌었어? 궁 써야겠지? 아아아아 적이 학살중입니다 게임 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게임이 약간 망가졌어 이게 진짜 1대1이었으면 나서도 진짜 나가도 되는데 이거 정신에 자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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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차에 미쳤다 와싸 이게 턴 차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바텀 차이지 잡아라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쩌면 좋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이거 돌아버릴까 아이구 게임 진거 같은데? 아 캔 여기 있었네 가자 게임 진거 게임 진거 게임 진거 게임 진거 오케이 지렷포 오케이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고점 높일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이거 그냥 좀 죽더라도 이거 올리고 그냥 어거지로 존야 가자 고점일 고춘이 벨트보다는 뭔가 지금 저거 어떻게 안되냐 뭐 그렇지 기가 막혔고 그냥 야 이거 너무 좋았는데 방금 그쵸 야 근데 이거 못 잡을텐데 둘이서 딜 안나올걸 오우 다행이야 아 이게 트포라서 피읍이 안되네 이거 심파자였으면 안됐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오히려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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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브는 쭉 깝찌다 사망 아 쟤 학굴 아니니까 초기화 나선수 초기화 지렸다 야 노궁이야 나선수 노궁 나선수 노궁 야 이거 내가 궁을 빼놨기 때문에 나선수가 궁이 없기에 슈퍼플레이 고추리 이 갓까지 봐버린거야 자 골카줬고요 그 좋은데 오 나이스 플레이 너무 좋아 야 그래 형김에 왕까지 야 가자 와 좋아 형김에 왕까지 이것까지 밀고 빼 이제 빼 도망쳐 도망쳐 그렇지 좋아 좋아 잘하고 있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찌렸다 아 진짜 잘했는데 여러분들 플레이 너무 좋았어 나 조냐 좀 갔다 올게 얘들아 조냐는 인정이잖아 솔직히 어? 어라? 나섰스 나섰스 뒤에 나섰스 아 나섰스 와 아 나섰스 어 나섰스 그렇지 와 고추니 뭐야 이 안성맞춤 플레이 뭐야 어리쑥이 롬블리 좀 하는데 승리 고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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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둠의 고추니 좀 해 이걸 이겨 오?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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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제우스잖아 이거 이거 옷 벗겨봐 이거 그건 나님 그건 아니야? 오케이 369로 하자고요? 오케이 좀 에바였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나섰스 나왔을 때 럼블리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일방적으로 개팔 수 있어 라인전 너무 좋아 이게 너무 편해 아 이거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이기네? 퇴근 못하겠는데요? 정보 우리팀이신 서포 듀저 락칸 탐유저 여러분들 오늘 고추니 생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대박 남중봉 완전 밟았어 남중봉 완전 밟았어 남중봉 완전 밟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